소원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 뒤에서 계속 봤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인물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생기셨어요. 우리 TK파이터가 미모에서 엄청 눌렸어요. 그리고 이 미모에 더해서 실력도 너무 좋으시고 굉장히 오늘 감명 있게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전부터 본 사람들도 계시지만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도수 코도 서울본부도장 박한사범입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스파링하는 거 볼 때 뭔가 우리 택견의 시그니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끼질을 TK파이터한테 해버리시는 모습 어떤 의도가 담겨있던 건가요? 일단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도는 자유로운 무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의외로 안 쓰시더라고요. 저는 날라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이럴 경우에 뭐 이렇게 막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안 쓰시길래 아 좀 이제 이끌어내시려고 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도 택견을 영상으로 많이 접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택견하면 사람들이 그 겨착이랑 도끼질을 많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봤습니다. 아 네네 되게 좋은 지도 스파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우리 TK파이터는 이제 오늘 코도를 배웠으니까 코도를 배운 걸 적극적으로 연습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범님께서 도끼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면치기라든지 그 예법 기술을 좀 끌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노련하시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했습니다. 사범님 그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코도라는 무술이 이제 많이 유명해져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의외로 코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범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일단 도복은 가라데 도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어? 코도가 가라데 아니야?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전통 가라데 혹은 뭐 급진 가라데 그리고 코도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코도라는 무술은 이제 창시자이신 아즈마타카시 예 숙장님께서 만들어 만드신 무술인데 아무래도 숙장님께서는 이제 극진을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숙장님이 유도를 좀 오래 하셨습니다. 의외로 유도랑 복싱을 하셨다 해요. 그래서 옛날 숙장님 그 극진 시합 영상을 봐도 생각보다 때리는 장면보다는 넘기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숙장님께서 극진을 하시면서 좀 어? 내가 상상했던 가라데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대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제 코도를 만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틀은 뭐 극진을 하셨다 보니까 가라데를 하셨다 보니까 이제 도복 같은 건 이제 비슷하고 예법이라든지 뭐 인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수련 커리큘럼에서 좀 비슷한 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무술이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대도수 가라데라고 이제 불려졌지만 2001년부터 쿠도라고 아예 이름을 새로 명명하셔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범님은 언제부터 이 쿠도를 수련하게 되신 거예요? 음 제가 2011년? 3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무술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알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짧게 가라데를 했었습니다. 극진 가라데를. 1년이 좀 안 되게 고등학교 때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영상 그 당시에도 유튜브는 있었으니까 유튜브에서 벽투기 영상 쳐다보다가 대도수 가라데라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뭐야? 하고 눌러봤는데 뭐 이상한 우주인 헤드기어 같은 걸 쓰고 막 치고 박고 막 던지고 꺾고 그러는데 너무 충격받은 거죠 제가 그때. 이런 게 있었어? 와 너무 하고 싶다. 아 근데 우리나라에 과연 이게 들어올까?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근데 학교 앞에 그냥 도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뭔가 격투기를 배우고 싶은데 MMA를 해볼까 아니면 주짓수를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냥 가까운 곳에 있길래 그냥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뭐 어영부영 했는데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극진도 수련을 잠깐 해보셨다고 했는데 극진을 수련했을 때의 느낌과 대도수 쿠도를 수련했을 때의 느낌이 좀 어떻게 달랐어요? 좀 너무 할 게 많다. 쿠도가? 네. 타격 좀 할 만하면 갑자기 붙잡혀서 이거 던져야 되고 던지기 좀 할 만하면 이제 누워서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조금 이제 내가 지금 늘고 있는 게 맞나?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운동 신경이 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게 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자기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쿠도를 수련할 때 뭔가 이렇게 내가 수련을 해야 되는 계속 소 목표들이 꾸준히 생겨서 꾸준히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수련을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게 쿠도의 또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사부님은 이제 언제부터 지도자가 되셨고 아니 언제 지도자가 되셨고 그럼 또 언제부터 이렇게 여기 본격적으로 쿠도를 보급하기 시작하셨어요? 도장을 이제 완전히 전업 지도자를 시작하게 된 건 2017년부터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좀 먹은 게 이제 제가 딱 쿠도 초단 검은띠를 땄을 때 그때 조금 아 이제 나는 이제 이거를 좀 해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련생들은 많이 있습니까? 많은 입관 상담 부탁드립니다. 쿠도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도복을 입은 멋과 또 MMA의 기술을 한꺼번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지부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부님 이 쿠도를 보급하면서 사실 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무술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낯설어 하는 거? 그런 게 좀 있었죠. 아무래도 아는 사람만 아는 무술이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웠고 또 이제 홍보를 할 때 이걸 단순히 MMA라고 해야 될지 뭐 가라데라고 해야 될지 이게 또 그런 거예요. 약간 도복 입은 MMA라고 하자니 조금 좀 뭐랄까 너무 미사여고가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들고 MMA 가라데라고 하자니 그냥 뭐 일반인들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저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점을 좀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뭐 지금 SNS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 채널도 지금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쿠도서울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나오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대도수 쿠도 서울 박하늘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 사검님께 나에게 쿠도는 무엇이다? 공기다. 공기다. 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기는 어딜 가나 있잖아요. 뭐 지구를 떠나지 않는 이상 그냥 저한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 없으면은 이제 못 사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사검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 업계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지난 한 2년 동안 인재 조금씩 풀리려고 하고 있고 이제 다시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장에서 이제 지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시합도 이제 앞으로 다시 열리면은 시합도 나가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들한테 쿠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쿠도는 이제 생각보다 거칠어 보이지만서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아무래도 헤드기어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우리가 UFC 같은 거 보면은 좀 아 저건 기술 한번 써보고 싶다 하지만서도 조금 위험해 보이는 특히 타격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연습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괜히 막 묵지마 폭행 같은 거 그런 게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길에서 아무리 싸울 때는 옷을 입 뭐 잡아당기고 난리가 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스파링도 하고 있고 스파링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절대 강제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싶은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하게 됩니다. 왜? 재밌어 보이니까 실제로 재밌고 그래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긴 시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우리 TK 파이터 열심히 수련해서 또 사모님께 한번 점검받으러 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